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면역기능이 억제된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원발성 두겐의 종양이다. 소교종 또는 원발성 뇌 림프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PCNSL은 HIV의 감염으로 발생한 림프종의 약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형태는 버킷 림프종과 면역아구성 림프종이다. 원발성 CNS 림프종은 면역결핍 환자의 앱스테인 벨 바이러스 감염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정 나이대에 편중되는 현상은 없다. 진단시 평균 CD4 플러스는 물결표 50 우리이다. 면역저하 환자는 예후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면역적격 환자 즉 에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면역결핍이 없는 환자는 드물게 EBV 간염 나 다른 DNA 바이러스와 연관된 경우가 있다. 면역적격자의 경우 PCNSL는 일반적으로 50에서 60대의 노인 환자에게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면역적격자들의 PCNSL 위 발병률이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 중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이다. 면역적격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질병의 증가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PCNSL은 비만성 비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이다.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발작, 두통, 뇌신경 이상소견, 성격전환 또는 종교효과에 의한 다른 주요 신경학적 손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전산 증상으로는 고열, 밤중 땀 흘림,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다른 증상은 등이 있다. 마이크로그래프 쇼잉 A 프라이머리 CNS 림포마 위드 더 캐릭터리스틱 페리베스큘러 디스트리뷰션 컴포즈드 오브 라지셀즈 위드 프로미넌트 뉴클리올리 브레인 바이옵시, HPS 스테인, 최종 확진은 병리학적 조직검사로 이루어진다. MRI나 조형증강 CT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한 백질에서 다중환상 조형증강 병소들이 나타난다. 영상으로 기반한 주 간별 진단은 뇌톡소플라스마증이다. 비록 톡소플라스마증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병소와 조형증강이 더 확연하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PCNSL과 똑같이 환상 조형증강 병소가 나타남으로 영상기술으로는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에게 뇌조직검사를 수행한다. 방사선 치료의 초기 반응이 가끔은 매우 우수하고 때른 완전관외로 나타난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의 반응기간이 짧으며 치료 후 중위 생존기간이 단지 18개월이다. 메소트렉세이트를 기반으로 한 화학요법은 일부 연구에서는 메스트렉세이트 화학요법 이후에 중위 생존기간이 48개월에 도달할 정도로 괄목하게 생존 확률이 개선되었다. 에이즈와 PCNSL 환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4개월 생존 평균 생존율을 보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중앙생존율은 단지 2.5개월이며 때로는 림프종 자체보다는 동시에 기회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CD4가 200 이상이고 동시 기회감염이 없는 에이즈 환자의 하위그룹에서 메토트렉세이트 단독요법 또는 빈크리스틴, 프로카바진 또는 전체 뇌방사선요법으로 구성된 공격적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의 생존기간은 10에서 18개월입니다. 물론 고도의 활성항 바이러스 요법은 모든 에이즈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에 중요함으로 HAART를 준수하면 에이즈와 PCNSL 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